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학년 가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보니 햇조님을 알게 되어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2학년 2학기로 결실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시청하겠어요? 선생님! 무슨 영화인가요? 교육왕국이에요. 교육왕국이네! 우와! 신난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겠다고 저끼리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중번부에서 아, 배야. 아침에 먹었던 우애가 뭔지인가? 배 아프네. 어, 뭐냐? 땀을 했냐? 배가 아파서... 똥 마렸냐? 아, 아니거든! 애들아, 가진이가 똥 마렸대요. 똥 마렸대요. 풍랑 이렇게 놀릴 거야. 그때 땀이 나기도 했지만 반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반기 깨면 풍랑이 놀릴 것 뻔해서 참고 있었는데 땀이 더 나더라고요. 안인 척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반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 급해서 뒷문으로 뛰쳐나갔는데 짝꿍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얜 또 왜 나오는 거야?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을 마주친 거예요.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급한데도 뛰지도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반기 나올 것 같은데... 망했다. 그때 조이를 살펴봤는데 다행히 짝꿍은 옆판으로 갔는지 안 보였고 손사용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아무도 안 들어서... 그리고 바로 늦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순간 반기가 퐁퐁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반기는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언덕이를 만져봤는데... 아직은 괜찮네.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앞을 도착하려고 했는데 또 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똥 안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안심하고 볼일 보려고 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어머나 세상에나. 바지에 엉덩이까지 똥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보면 똥장이라고 놀릴 거야. 그때 치매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 하나 둘 화장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당황하는 저는 급하게 위에 있는 가디건으로 엉덩이를 가리고 제 발이 뛰어나갔습니다. 뛰는 와중에도 또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씨 모르겠다. 도망가자. 반기를 또 꼈는데 뭔가 느낌이 쎄는데요. 똥을 또 지를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망학 때 전학을 가서 괜찮았지만 전학 가기 전까지는 종교생이 제가 똥 지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당첨되면 좋겠네요. 혜주님 사랑해요. 서천명 가자! muzyka 고맙습니다. mentioned OLD